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이 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기술 유출로 동생이 구속되자 친형이 이걸 이어받아서 똑같이 기술을 빼돌렸는데 피해 규모가 2,100억 원이 넘습니다. 박현주 기자입니다.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남 모 씨가 재판에 처음 넘겨진 건 재작년 11월이었습니다. 반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산화탄소로 세정하는 장비인데 세계 최초이자 국가 핵심 기술로 꼽혔습니다. 삼성전자자회사 세메스 전직 연구원이었던 남 씨와 일당 3명은 이 기술을 유출해 1,200억 원가량을 번 혐의를 받았습니다. 지난 9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기술 유출 범죄, 이번엔 남 씨 친형이 이어갔습니다. 동생 회사 운영권을 넘겨받고 기존에 확보한 세메스 핵심 정보로 장비를 제작했습니다. 그런 뒤 중국 반도체 기업 PNC가 요구할 때마다 장비를 보냈습니다. 과정은 은밀했습니다. 기록이 남지 않도록 매 부품마다 8번에 걸쳐 쪼개서 수출했습니다. 수사망을 피하려고 중국 현지에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사무실도 만들었습니다. PNC, 중국 4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데 미국이 지정한 잠재적 수출 통제 대상입니다. 이렇게 벌어들인 돈만 34억 원. 세메스 피해액은 연구비를 포함해 2,10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. 친형과 임직원 등 3명은 구속됐습니다. 검찰은 기술 유출을 반복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. JTBC의 박현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